폭행으로 고소하실 분 손 강아수 광역 1팀장 이당현입니다 최우주 경건입니다 폭죽 폭행하는 법으로 체포한다 살인범 잡아버렸던 이후에 한습으로 받으러 잡았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동안 비밀로 경찰 활동을 해왔다고 발표하는 겁니다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경찰서 수사 뇌수사에 방해가 되면 너는 죽는다 원래 저렇게 막 강압적이고 지몸드리고 그러냐? 아무나 막 잡아오면 범인일 것 같지? 내가 잡으면 어떡할래? 비경감 가자 야, 아주 어려운 사건이 될 것 같아 수사가 작나요? 강연해 증명했어 문서자 발견됐어 지원팀 대응시키세요 이놈들 무조건 우리가 잘난다 싸울 거면 내가 네 편할게 저놈들이 범인이야 그동안 무슨 사람이야? 선거 감사를elf 문서 응원 나는